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보안경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제품인가요? 이거는 가토즈사에서 새로 나온 블래스트쉴드라는 모델인데 일단 기본적인 기능은 다른 가토즈 고글이랑 거의 흡사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렌즈 교체가 이전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기존 가토즈 모델들 같은 경우에 국내 사용자분들은 렌즈 교체가 아무래도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는데 이 제품들은 렌즈 교체가 훨씬 더 쉬워가지고 정확한 렌즈 교체 방법은 저희 트로이샵 사이트 블래스트쉴드 제품들 하단에 보시면 전부 나와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별도로 교체형 렌즈도 따로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구매를 하시고 만약에 다른 렌즈를 교체해서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면 따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